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회나 시위를 전면적으로 검지시킴으로써 지금 세상은 별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보호법의 휴증은 지금 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수급원리와 인간의 동기에 대한 몰 이해가 나은 입법들이 여기저기서 부작용을 심각하게 낳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부동산 대책과 정세만으로도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피스텔 시장의 파괴입니다. 다주택자를 묵사발로 만들고 또 세금 징수에 눈이 가린 정책 당국자들은 차마 오피스텔 시장 자체 자신들의 정책이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개정지방세법 시행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집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경우는 취득세 부담이 아주 커집니다. 기존의 1에서 3%에서 무려 8%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 등 국채를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되던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물릴 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한 그 여파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전국 4곳에서 오피스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23차례나 시행됐던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열기가 꺼지지 않았는데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공급 절벽을 걱정해야 될 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마디로 의둔하고 무리한 정책이 오피스텔 시장 자체를 없애버린 그런 정도의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 소형 주택 공급처라는 순기능을 지닌 오피스텔은 지금처럼 공급난에 빠지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찾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문제에 심각한 강도를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3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소형 아파트 전세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청년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사회가 진출하는 청년은 구직난에다 주거난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의 노후 대책의 하나로서 유력하게 그동안 활용되어 왔던 오피스텔 매입 및 임대도 더 이상 세금이 무서워서 엄두를 낼 지경이 아닙니다. 현재 생활자들의 고민들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미 변화를 보게 되면 오피스텔의 순기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 가구 구성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이 2019년도에 30.2%가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까지 합치면 무려 58%입니다.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적합한 그런 주택공급원으로 그동안 유력하게 활용해 왔던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그런 경향을 미뤄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30% 후반경까지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의 주거수요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소소형 주택인 오피스텔에 충족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야만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예 오피스텔 시장 자체를 부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난리가 난 전세 시장입니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에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서울에서 아예 급속히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점입니다. 10가구 이상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주변 단지의 전세값이 내리기 마련인 대단히 신규 입주 단지조차도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귀하기 때문이죠.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개정은 비교적 조용하던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전세값을 덜 쑤셔버림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석 이후에 본격 이사철이 닥치게 되면 전세의 대란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월세에 비해서 전세 물량이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결국 임대차보호법이 우려한 대로 전세 시장을 없애는 상황을 낳게 됐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실시될 때 많은 전문가들은 급속히 전세가 월세에 대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전세 자체가 시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중개업소들이 받는 중개수수료가 크게 부담이 되어서 집을 구하는 척과 중개인의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대가격이 6억이 이상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0.8%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한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매매가격 곱하기 0.8%이기 때문에 매매가격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집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 상승도 큰 부담이 되고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과도하는 불만이 이곳저곳에 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부동산 중개인 때문에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을 위한 명분으로 추진된 임대차 보호법이나 부동산 대책들이 시행 초기 단계 이 정도의 부작용을 낳는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시장의 역습이 계속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목표에 따라서 또 자신들의 감에 따라서 정책을 강행한 그 대가가 보스라니 보통 사람들의 삶에 주름살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시장 앞에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 앞에 치명적 자만과 치명적 오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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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